한국사의 양식이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걸어온 번영의 길과 자유의 길은 대륙 세력들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고 해양 세력들인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음으로써 가능하였다. 두 번째는 앞으로 100년 그리고 그 이상도 해양 세력과의 손을 잡고 전진해야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가 보장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의 대다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역사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권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놓고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관된 친북 정책이나 친중 정책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 땅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나 기대와 달리 해량 세력과 거리를 두고 때로는 결별하고 대륙 세력과 손을 잡으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불안과 우려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과의 국방 전략 대회 개최입니다. 중국과의 국방 전략 대회는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괴로 한미 삼각 동맹과 한미동맹이 심하게 불협함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국방부는 2012년 중단한 중국과의 재난구호 협정을 7년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병력이 투입되는 재난구호는 군수지원협력의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국방부의 이날 발표는 7년 전인 2011년 12년 양해각서 MOU조차 무산된 군당국 간의 재난구호 협력의 수위를 협정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재난구호 협정은 장기적으로 군수지원협정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군수지원협정은 MLSA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수지원협정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아랍에믈레트 공화국하고 비밀리에 체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상당히 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국가 간 군사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것은 양대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입니다. 하나는 군수지원협정입니다. MLSA입니다. 두 가지는 군사협력의 그걸 상징하는 양대축입니다. 누구 사이에? 국가 간에. 일본과는 군사협정은 군사지원협정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시점에 중국과 군사협력 관련 협정을 새로 맺으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한미일상각안보협력에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과 일본에게 친중노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강한 불신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움직임을 문재인 정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러시아 여당과 협력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10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3박 5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방문 목적은 러시아의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과의 정당관 교류 차원을 위함입니다. 현재 통합 러시아당 대표는 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 베네프 총리는 바로 푸틴과 아주 푸틴의 거의 부하에 해당할 정도로 그렇게 절친한 사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방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통합 러시아당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는 안드레이 트루차크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동북과 평화 및 한반도 비핵화, 한러 경제교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방문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맞서 끊임없이 분란과 분규를 일으키고 전체주의 체제를 서방 선진국들에게 그리고 주변국에 수출하는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서방 국가들에게 어찌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양식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과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과의 겔벨과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의 손잡기를 오랫동안 의심스러운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에 중국과 러시아는 힘을 합쳐서 자유사회인 서방 선진국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전체주의 체제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인 보편적 가치를 크게 중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지배층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삼각동맹과 한미동맹의 우려가 증가하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보이고 있는 친중행보는 저 양반들이 국민 일반의 바람과 달리 대륙 세력에 치우치는 그런 외교정책을 구사하여 대한민국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인상을 심어주기에 족한 바로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한국의 번영과 한국의 자유는 바로 해양 세력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